태아는 영양분과 산소를 모체로부터 흡수하기 위해서 모체와 분비 경쟁을 한다. 태아는 HPL 호르몬을 분비해 모체 내 인슐린 작용을 저해하고 모체의 혈당을 높인다. 인슐린은 체장에서 분비되고 혈당 내 포도당을 흡수하고 낮춰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 당뇨 환자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생성이 안 돼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 혈당이 높아진다. 이에 대항해 모체는 인슐린을 대량 분비한다. 태아가 HPL 호르몬을 분비해 모체의 인슐린 발행을 막는 이유는? 임신성 당뇨병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신성 당뇨병은 태발락토젠, 난포호르몬, 황체호르몬 등의 태반호르몬이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과 태반, 인슐린 분해 효소의 작용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인 설렘 리지스턴스, 즉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면 정상 임산부는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해 체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 임산부는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할 만큼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과 분비장애는 모두 임신성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체장 베타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자가 항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적절하게 시행한 후에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인슐린을 사용합니다. 보통 임신 중에는 경구혈당 강화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 분만 예정일 48주 전에 원인 불명의 태아 사망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고혈압과 거대화로 인해 제왕절개술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태아에게 저혈당증, 적칼슘혈증, 고빌리루빈혈증, 적혈구가다증, 신생아호흡곤란증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성 당뇨병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정자와 한 개의 난자가 수정되는 것으로 유전자가 일치한다. 일한성 쌍둥이는 배란시 난자가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방출돼 서로 다른 난자 정자가 각각 결합해 완전 다른 수정란, 다른 유전자를 갖는 것이다. 보통 사람과 동일하다. 다만 한꺼번에 두 명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뿐이다. 일한성 쌍둥이는 왜 생기는가? 유전적인 이유로 일한성 쌍둥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 난포자극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여성은 한 달에 난자 두 개를 내보내고 이 난자들이 모두 정자와 수정되면 일한성 쌍둥이가 된다.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로는 지금까지 bmp15, gdf9 등이 발견됐다. 일란성 쌍둥이는 인종, 지역 등에 관계없이 250번분만 할 때마다 한 번꼴로 태어난다. 난자의 노화 등으로 수정란이 자연스럽게 분리돼 쌍둥이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일란성 쌍둥이의 정확한 발생 기작은 밝혀지지 않았다. 일란성 쌍둥이의 생김새가 같다고 해서 유전자까지 일치하지는 않는다. 올해 2월에는 일란성 쌍둥이라도 돌연변이로 인해 일부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8년에는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국제공동연구진이 일란성 쌍둥이 19쌍을 대상으로 전체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유전자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허윤미 목포대 연구전인 교수는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유전자에 매티기가 붙어 실제 발현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일란성 쌍둥이도 암 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 쌍둥이나 네 쌍둥이가 발생하는 과정은 쌍둥이보다 복잡하다. 모두 일란성이거나 이란성일 수도 있고 일란성과 이란성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기네스북에는 2009년 1월 아들 6명과 딸 2명을 한꺼번에 출산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여성이 최다수 쌍둥이 출산으로 기록됐다.